애프터옥 스피싱 렛츠고 백이야 백이야입니다 백이야 춘중 잠깐 잠깐 들렸습니다 형 스피닝 있어? 없어 아예 안 챙겼다고 그랬나? 스피닝이 없다고? 아예 나 이거 매줄게 예수님? 응 응 합사요? 응 합사 합사 스피닝을 합사 스피닝이 있어야겠네 있어야 돼 스피닝은 무조건 필수 형이 엘 데 없잖아 그럼 스피닝을 한 날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날리기 좀 쉽지 않거든? 잠깐만 내 몸이 있나 혹시? 아냐 아냐 가벼운 루어 던지면 형 느낌이 날 거야 오케이 잡고 가자 한 마리씩 로드 내리고 어 퉁퉁 툭 툭 그렇지 스테이 툭 툭 그러다 보면 애들이 몰더라 짠챙이들이랑 손 맛보기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탁 가져가잖아 먹으면은 들어가면 때려줘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때 까야 돼 위로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위에 꽃뿌리셔 그렇지 봐봐 이게 내가 이거 키스킹하는 거 알려줄게 가볍잖아 가볍잖아 나는 여의줄 이 정도 주거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걸리 똑같이 나오잖아 알겠어 그대로 준거야 뭐 일하고 자고 나 집에 간다 그리고 파장 주고 파장 주고 사실 우핸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준단 말이야 형 이렇게 주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불편해 그러니까 지금 불편해서 안 되는 거야 이제 알려줘 어 아니 형이 자핸드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못해 지금 지금이야 로드가 스피닝 이런 라이트한 거 있지 여기까지 안 올라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로드워크를 빠른 스피드로 콱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팍 이거 한번 해볼게 액션을 과하게 안 줘도 돼 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핀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쉐이킹 있지 슬랙만 쳐준 파장나게 약간 지금이 딱 벌레 패턴이 먹힐 때이긴 하거든 이게 근데 개구리 같으면서도 또 벌레 같잖아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으쌰 으쌰 아유 요런 애들 잡으니까 지금 아이씨 손 씻으려고 했는데 그냥 가자 아이씨 손 씻으려 같이